뭐였어요? 당신 정말 많이 놀랐겠어. 뭔데요? 우리 이사 오기 전에 누가 여기다. 뭘 해 땅속에. 미안해 장난이야 장난. 이거 이거 많이 놀랐어. 장난이야 장난. 집 질 때 인부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잔뜩 있더라고. 관리인 말로는 이런 것 때문에 흙이 막 썩기도 한데. 일단 내가 급한 대로 다른 흙들이랑 잘 섞어놨거든. 계속 냄새나면 그래 그땐 사람 부르자. 미안해. 정말 이거였어요? 왜? 전에 살던 사람이 땅속에 시체라도 묻었을까봐? 뭐야? 정말 그렇게 믿는 거야? 정말 그렇게 믿는 거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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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